아, 좋은 표현이에요. 작은 돌! 정말 작은 돌이죠? 낙자가 사는 데 있어. 모래! 그런 거 맞아. 저 잘했어요, 지금. 아, 6개! 6개! 신한빈! 예! 아버지 왜 이렇게 바지를 좀 짧게 입었어요? 이게 요즘 유행이래요, 걷어올리는 게. 김길, 물어보고 싶은 것은 소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냐. 아, 이거요? 거슬리지 않으시죠? 아, 그런 건 없는데 주는 거 없이 밉다 뭐 이런 거. 한빈군, 한빈군은 아빠 어떤 의상 이런 거 괜찮아요? 멋져요. 멋져요. 그런 마다 시각이 다 달라요. 그럼요, 그럼요. 아들이 좋다면 다 좋은 거예요. 최고죠. 알겠습니다. 자, 투어! 갑니다, 시작! 아, 이거는 우리가 외식할 때 가끔씩 먹어. 막 구워서. 갈비? 그거 말고. 고기는 고기인데 무슨 고기? 구워 먹는 거. 국물에 밥도 말아먹고. 여기 구워 먹잖아, 막 이게. 활활 타오르는 거. 숯불. 아, 그러니까. 물고기. 그렇지, 그렇지. 아, 어렵다. 이거 나무를 베는 거야. 폭. 아니, 이렇게. 도끼. 그렇죠. 옥토버 18. 파티. 유어. 해피 월스테이. 월스테이. 그렇지, 월스테이. 이게 뭐지? 몰라요. 아, 몰라? 설명해봐, 괜찮아. 이거 몰라요? 이건 뭘 담아가지고. 그릇. 이렇게. 끌고 다는 거야. 수레. 아, 통과해. 응? 나 이거 몰라. 몰라? 통과, 통과, 통과. 아, 이거는. 무기인데. 하늘로 퓨웅 하고 쏘는 거. 퓨웅. 뚝 떨어져. 배포? 배포나 비슷한데. 배폭탄. 아, 그거 뭐라. 영어로 뭐라 그래, 영어로. 영어로? 다이너마이트. 아니, 그러면 미스코리아 진 선 다음에 뭐야? 아, 이거 모르는 물아, 이거. 나 이거 통과할래. 통과, 통과. 아, 미사일인데. 미사일? 너무 자기 위주로 설명을 하네. 이건 배 말고 아래로 다니는 거. 지하철? 아니. 잠수함. 그렇죠. 그렇죠. 내가 뭘 좀 해달라고. 어? 누구한테. 부탁.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삼계탕이 들어가는 거. 아,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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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닭. 빨간 거야. 다섯 개. 대추, 대추, 대추. 아, 대추. 박통영. 예, 예, 예. 야. 아, 이제 그만 웃기자. 그래. 아, 너무 웃겼어. 자, 가겠습니다. 시작. 어, 엄마가 학교 애들 모아놓고 어디 갔는지. 모임? 어, 근데 그게 학교 애들. 학교. 학교 모임. 동창회. 그렇죠. 처녀 말고. 남자는 뭐라 하지? 결혼하는 사람? 결혼 안 하는, 총각. 그렇죠. 멋있다. 좋아, 좋아, 이런 거. 잘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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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 플라스틱. 아, 카드. 신용카드. 오케이. 굿. 예아, 예아. 유 까르 맨. 유 까르 맨. 아, 막. 대통령이 뭘 하지, 두 글자로? 우리나라를 막 다스려고 이런 걸. 통치. 아니. 어? 그냥 통티로서 되게. 큰, 크게. 대, 대통령이? 아니, 대통령이든 뭐든 막 우리나라 위에서 일하는 사람은 뭘 하지? 뭘 해? 아이, 저거. 아니, 다 진짜 몰라서구나, 이제는? 크게 말해봐, 단어를 되게 막. 되게 정상적이야. 또 다른 얘기 좀 해봐, 그거 뭐라고 해. 아, 정말. 또 그런다. 어디 아빠한테 있는지 알겠습니다. 어디, 정. 오답 말고. 정답. 정치. 이게 뭐야. 야, 이 자식아. 빨리 해, 빨리 해. 자, 왔습니다. 뭘, 뭘 통해. 이게 누구야? 아, 통과 그러면 뭘. 아, 통과. 아, 통과. 아, 이거 미치겠네, 진짜. 이거.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 별명 비슷한 걸 뭐라고 하지? 애칭. 애 빼. 칭. 그게 첫 글자야. 칭, 칭, 칭. 이게 뭐지? 어? 이게 뭐지? 칭? 이게 뭐야? 칭따오. 이게 뭐냐고, 기차. 그게 첫 글자야. 아, 두 번째 글자야. 타, 빼. 칭기? 칭. 칭. 기. 기. 그 다음에, 칭기? 피자에, 피자에 들어가는 게 뭐야? 피자에 들어가는 게 뭐야?